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 이후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시간은 딱 일주일인데 마치 몇 년 된 것처럼 오래되게 느껴집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도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네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 되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렸으면 싶어서 녹음으로 설교를 전합니다. 원고를 읽는 방식의 설교라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평상시 교회에서 수요예배 드리지 못하셨던 성도님들도 이 기회에 방송으로 수요예배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선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장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도구를 쓸 줄 알고 그 도구로 다른 생물을 다스리니 그 말은 맞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 중에 가장 불안전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시물들은 무엇인가 더 보탤 것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완벽히 따르며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고 파괴하는 존재가 사람 말고 또 있었습니까?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하죠. 생태계는 양육강식의 세계다. 동물의 왕국을 봐라.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그런데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에 사람이 끼어들면 그때부터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먹지 않아도 될 것을 위해 잡고 입지 않아도 될 것을 입기 위해 우리가 잡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 동물들은 끝내 멸종되고 맙니다. 이렇게 끝장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 천연기념물이니 멸종동물보으니 그러고 삽니다. 끊임없는 호기심과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사람은 늘 선을 넘고 맙니다. 오늘 말씀도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어떻게 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태초에 인간의 노동 목적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단순하게 물어봅시다. 모든 나무 열매가 넉넉해요. 그 중 어떤 것이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돼요. 이거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먹을 것이 넉넉한 상태에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으셨다. 그럼 우리에게는 더할 나이가 있겠느냐.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시는데 우리는 그 시험 혹은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 부분도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 사람 남자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그 남자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특성이죠. 성경은 뱀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간교하다의 언어, 원어, 아름이라는 단어는 똑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관심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유혹의 틀, 본질을 왜곡시키는 형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뱀은,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는 다 들어있는데 뱀, 악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편집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들은 여자 사람은 뱀에게 그건 아니야, 말은 해요. 그러나 한편에서 왜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지 하는 불만과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뱀, 악마의 간교한 유혹의 기술입니다. 여자 사람은 이 같은 뱀의 교활한 질문에 걸려들고 맙니다. 한 번 든 부정적인 생각, 의심은 점점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금지 명령을 과장하고 약화시켜서 대답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여자 사람이 대답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봅시다. 3절입니다.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 여자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을 외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내용은 먹지 말라 그러셨을 뿐인데 이 여자 사람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불만 섞인 과장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상대방의 잘못은 더 크게 과장합니다.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정을 더 크게 보이려는 의도 그거 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실은 나 자신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뱀이 여자 사람에게 쇠기를 박습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짓말을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유혹은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니 유혹에 빠지지 나빠 보이면 그게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매력적인 말이 많아요.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처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만, 또 하나는 태만, 또 하나는 기만. 만자 뚫림이죠. 교만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태만은 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를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기만은 뭐냐?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진리라고 속고 속이는 죄라는 겁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좋은 걸까요? 그 얘기는 말씀 뒷부분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악마의 매력적인 유혹. 먹어도 안 죽어. 그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과 악을 알게 돼. 그 얘기를 듣고 난 여자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여자 사람이 그 나무 열매를 본 소감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달리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갖고 보니 달리 보이는 것, 그게 유혹입니다. 자, 이 여자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보았는지 6절 전반부 말씀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자,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선을 지키려고 할 때 선이 존재하는 것이지 선이 선으로 보이지 않게 되면 넘나드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준비와 일의 발단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순간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선이 중요합니다. 도로에도 많이 써 있잖아요. 중앙선은 생명선이다. 누가 중앙선을 넘나요? 빨리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넘어요. 규정속도라는 선을 넘고 싶은 사람이 넘죠. 6절 후반부 그 나무 열매가 좋아 보이니 바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어 그도 그것을 먹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가볍게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참 묘하죠? 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뱀 악마의 말을 더 잘 듣죠? 네,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겁니다. 살아보면 선을 지키고 살아도 하나 불편한 것 없는데 그 선을 넘으면 뭔가 신기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선을 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되게도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인류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사는 것이 인류 문화의 발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인간이 바꿔놓았을 때 편리한 일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임 아닐까요? 피임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혁명, 큰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된다는 원칙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쾌락으로서의 성만을 탐닉하고 싶은데 임신이라는 부산물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없는 쾌락만의 성을 이뤄보자는 부단한 노력이 피임의 방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유로운 성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는 피임의 발명이 큰 몫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유로운 성, 쾌락의 성이 좋기만 할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뱀 악마의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정말이요? 예, 7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뱀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얘기, 뱀이 한 얘기가 정말 맞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더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나타난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밝아졌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고 그래서 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존재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나았던 거예요. 선과 악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 더 나았던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순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부끄러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선과 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만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뱀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 중에 간교하다, 교묘하다는 단어가 있었죠. 앞에서 그 말씀에 씁니다. 그 단어가 똑똑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똑하다는 단어의 원어가 아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타난 결과 벗은 줄 알았다에, 벌거벗다에 히브리 원어가 아름이에요. 이거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의.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똑똑한 일이지. 아름. 아니, 결과가 뭐야? 부끄럽기만 하잖아. 아름. 예,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한 일들이, 선을 넘은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은 처음 사람들 얘기 이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부끄러움과 괴로움들을 경험하면서도 정말 지속적으로 사람은 선을 넘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되는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입니다. 아직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아 지금 이렇다 저렇다 정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이 사건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왜 하필 코로나19에 신천지가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신천지의 이만희는 사람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총회장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이만희를 이긴자,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 대언자, 보혜사 성령, 재림 때의 예수라고 믿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하긴 30만 명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는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에서는 전도 못하면 벌금 연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이하와 70세 이상 군입대자를 제외한 신도 중 한 해 동안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피에 흘린 영혼들이 보고 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돈을 내지 못하는 신도는 신천지를 탈퇴하라. 이만희가 이렇게 설교해도 떠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묘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의 중요한 숙주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만희의 교만한 죄의 말로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습니다.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 예, 아직까지는 그 이론이 정론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왔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모로자들은 세균 실험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은 아닐까 하는 얘기도 해요. 지금은 뭐가 옳은지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답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음모론이 나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세균을 무기로, 자산으로 연구해왔고 활용해왔던 역사가 실제 있었던 겁니다. 또 그런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명분으로는 건강한 인류 사회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명분대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악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선을 넘으면,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굴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교훈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력만으로 살 수 없다. 맞죠? 더불어 살아야 한다. 맞죠?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 맞죠? 예,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훼손을 개발이라고 미워하지 맙시다. 헛된 욕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하지 맙시다. 탐욕을 열정이라고 가장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돌보며 지키게 하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이상의 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지킬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락하신 것 안에서 자족하며 선을 넘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지어주셔서 그 선을 지키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선 너머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서 그 욕망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그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선을 넘어 산 것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넘은 선은 없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우리의 삶 속의 예배를 더 소중하게 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어서 만날 때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극류로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멈추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염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빨리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또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산업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